옛 여인들은 규방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피어난 자수를 통해 건강과 복을 기원하곤 했죠. 오늘 문화 다이어리에서는 현대적 감각으로 건강한 삶을 수놓는 정연재 자수 작가를 만나봅니다. 문화 다이어리 임가영 기자입니다. 개묘년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실과 바늘로 자수를 수놓은 토끼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며 들어선 정연재 작가의 공방. 투명 유리병에 색색이 담겨있는 구슬과 장식 재료. 반짝이는 금실과 은실, 도톰한 털실, 자수로 수놓은 아기자기한 액서서리. 무엇보다 개수나무 밑에서 떡방알을 찌는 귀여운 옥토끼를 본 순간 저절로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실과 바늘만이 아닌 메탈과 플라스틱,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와 함께 자수를 장식하는 정연재 작가. 전통 한국 자수의 아름다움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현대적 감각에 자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정작가는 자수로 환경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방법은 없을까 곰곰이 고민하다 페이크 베이스, 재활용 쌀포대로 만든 화병을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쌀포대는 좀 가볍고 생활방수도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한 소재인데 한번 벌어지면 잘 썩지 않아서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질 위에 제가 일상에 많이 쓰는 단어들을 같이 새겼고 또 그 일상 언어를 했을 때 저의 표정을 같이 자수로 드로잉한 작품이에요. 40년 세월을 간직한 청주 남주동 한복거리에 이제는 딱 세 군데밖에 남지 않은 자수 장인을 찾아 작가가 기록하고 그 느낌을 현대적 자수 문양으로 재탄생시킨 남주동 프로젝트는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시대부터 결혼식, 아이의 첫 돌 가족 행사가 있으면 한복집에 들러 옷감과 자수 문양을 고르며 한복을 맞춰 입던 추억과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즘 그녀는 자신만의 자수 브랜드를 만들어 제품화하는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주 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설 연휴 동안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자수 복주머니 이벤트, 새삼스러운 공예 챌린지 작가로도 참여했습니다. 격려라든가 응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굿즈 상품들을 만들고 싶어서 건강한 삶을 담은 브랜드, 자수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꿋꿋이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찾는 그런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작가가 한 땀 한 땀 건강한 삶을 기원하며 수놓은 아름다운 화조도 시리즈와 개수나무 옥토키처럼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문화 다이어리 임가영입니다.